매물 번호 제2-277 소재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건축물 정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면적 토지 52평 180제곱미터 연면적 24평 79.26제곱미터 사용승인일 2016년 매매금액 3억6천만원 건축물 방향 동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 1개 다락방 1개 거실 주방 1개 욕실 1개 옥상 테라스 총층수 2층 난방수도 가스보일러 상수도 일반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 없음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5대 거리 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 매물입니다. 필로티 형식으로 만들어진 2층 주택 매물이며 집안에서 바다 전망이 나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면 옥상 테라스가 있는데 테이블이 있어서 바다 전망을 보면서 분위기 있게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쉬면서 분위기 있게 차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2층 다락방이 넓어서 여러 사람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최대 5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방은 처리가 잘 되어서 노래방을 설치하여 노래를 불러도 외부에서 잘 들리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근처에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몽돌의 수욕장이 있어서 물놀이 하기도 좋고 낚시하시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거제도 장목의 세컨드 하우스를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 오니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엔수진 gal Sinai 안녕하사 words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